한 화면에 다 보이게끔 못 만드냐? 좀 비 뒤진 씨발 년대 게임 졸같이 만들라네 닌자 가이드에 만들던 성어 어디 안 가는 거야 선배 분들한테 뭐 배운 거냐 이렇게 되면 내가 졸 된다고 한 화면에 보여야 된다고 아 이 미치겠네 이거 일단 여기로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아 벽으로 돌아야 하는데 X됐다 근데 때리려고 그러면 한 놈 멋있어 아 잠깐만 아니 왜 너는 한 방만 앉으면 넘어지냐고 에밀 너 인간 아니잖아 X발 년아 아 이게 환개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어딜 때려 글로 내리면 안되지 아 라곤이 왜 자꾸 비껴나가지 아 왜 자꾸 비껴나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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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으 으 그거 으 으 으 이 으 1 으 쟤 어디 있어 Religion 얘네 으 어 아 너무 떨어져있어도 양쪽으로 갈라서 와 아 잠깐만 아야 노노노노노 기다려 아 저게 왜 맞지? 아 왜 왜 왜 왜 왜 저건 내가 타이밍을 몰라 어 저게 왜 맞어? 어 야야야야야야 씨빨새끼들아 지금 개족같은 쌩탱 어우 씨부를꺼 오트만 했겠다 이 개같은것들 와 뭐 이딴 게임이 다있소 뭐 이딴 게임이 다있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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